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김종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조작방지를 위해서 정답과 힌트들을 써놨구요 지금 구독자 분들께서 영상으로는 다 모제이크 처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 영상을 정답자가 나오면 제가 모제이크를 제외한 영상을 정답자 공개할 때 바로 공개를 할 거구요 우선은 오늘 날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6일 수요일이구요 오전 11시 47분 입니다 어제 저희 영상이 올라갔고 정답을 제가 고르지를 못해 가지고 오늘 완성 시켰습니다 오늘 이 영상 이후에 나올 거구요 오전 11시 47분 네 이날 녹화된 영상이 맞습니다 여기부터 다시 이제 모제이크 처리가 돼야 될 거구요 제가 정답을 맨 위에 이렇게 쭉 써놨고 이제 밑에 맞게끔 20가지의 질문을 써놨습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이제 영상에 올라오는 차량 소개현상 중에 힌트를 찾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힌트를 영상 하나당 하나씩 올려드릴 겁니다 그 힌트는 하루에 두 개가 나갈 수도 있고 하루에 하나가 나갈 수도 있고 랜덤이기 때문에 한 달 안에 이 20개의 질문이 다 나간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조작없고 같이 구독자 분들께서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는 이벤트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답 날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끝인지 아셨죠 제가 아직 지금 오늘 편집불이 조금 그 꼬여 가지고 제가 질문을 좀 늦게 작성하는 바람에 저희 팀장님들 대리님들한테 질문을 던져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월 16일 첫 번째 힌트는 이렇게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이 끝난 줄 알고 영상을 끄셨던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이것의 크기는 작습니다 투싼 5만원에 드리는 필승모터스 2월 이벤트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의 크기는 작습니다 네 나머지 여러 개 질문은 이제 나머지 영상 속에서 재밌게 찾아보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 영상이 아니고 해당 이벤트 영상 댓글에다가 남겨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